그래야 레이야 어떡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이저 두 번째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너 우리 동생들 가운데 제일 쿨하다 수고하십니다 아니요 저 오늘 준수한 형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 진짜? 고맙습니다 근데 엑스맨 보도 봤어요 야 엑스맨 형 감사합니다 레이아 술 따봐 네 언니 너무ごzza 어 이 seguinte 뭐야 야 야 야 어 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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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 좋았어. 야 어쩔 수 없어.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큰 데야 돼. 나 진짜 기다려요? 알지? 지효 누나와 재석이 형과 결투로 버틸 수 있다면. 일단 소모하겠네. 오빠 여기 있어요. 오빠 여기 있어요. 나 여기 있어. 어떡해. 오빠 여기 있어요. 나 여기 있어. 어떡해. 아니야. 저 의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? 아 진짜. 어.